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좌표평면의 곡선 절대값 y제곱 마이너스를 a제곱 분의 x제곱이다. 이놈과 내 점 a, b, c, d가 있어요. 곡선 위의 점 중 y좌표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점 p에 대해서 pc 더하기 pd는 루트 5입니다. 곡선 위의 점 q가 제1사분면에 있고요. aq 길이가 10일 때 삼각형 a, b, q의 둘레 길이 한번 계산해봐라고 얘기했죠. 일단 복잡해 보인다고 쫄 필요 없이 문제에서 주어진 그 절대값 식으로 한 번만 표현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절대값 나왔다고 쫄 필요가 없는 게 절대값 만의 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케이스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생각, 얘들아 y제곱 마이너스 1이 안에 있으니까 y제곱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은 그대로 풀리는 거죠. 얘들아 그대로 풀리니까 y제곱 마이너스 1로 풀린다. 그럼 y제곱만 오른쪽으로 넘긴다 라고 생각할게. 그럼 아 쌍곡선이 등장하는구나. a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y제곱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곡선, 쌍곡선을 그리시면 된다. 쭈쭈 길이는 2짜리 된다 생각하시면 되지.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두 번째, 이번에 y제곱 1보다 작으면 등호는 붙이셔도 괜찮아. 여기 자리에 붙이는, 여기 자리에 붙이는 똑같은 값이 나오도록 할 거니까요. 1인 경우엔, 그래서 일단 그냥 크다 쪽에 붙이도록 하고 여기는 그냥 뗐어요. 거기 안에 값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풀리지. 그럼 좌베이 1 마이너스 y제곱. 그럼 좌베이 있는 마이너스 y제곱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a제곱 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요. 이 값은 1이다. 아,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타원과 쌍곡선을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게다가 두 번째,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곡선 2의 점 중 y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점 p에 대해서 pc 더하기 pd는 루트 5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너벨 기준으로 해서 pc 더하기 pd 길이가 항상 루트 5로 일정하대. pc 더하기 pd 길이가 루트 5로 일정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p라는 점은 지금 이 타원이의 점인데 여기는 두 점까지의 거리 합이 루트 5로 일정하니까 일단 첫 번째 이 타원의 장축 길이가 루트 5 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여기는 cd가 이 타원의 초점이 되면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지. 바로 계산해보자. 첫 번째 생각. 이너벨의 장축 길이 계산하시면 이해 된다. 그런데 그 값이 얼마다? 루트 5다. 그러므로 a 값은 얼마야? 2분의 루트 5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일단 확인할 수 있겠지? a 값 완료. 두 번째 그러면 이 타원의 초점 구해봐. a가 2분의 루트 5니까 이너벨에 대한 초점을 구하면 제곱에서 1 빼는 거니까 4분을 되나요? 그럼 뿌라마 2분의 1,0 그러니까 2분의 1,0과 마이너스 2분의 1,0 얘가 초점이 될 거야. 그런데 문제 조건에 의해서 여기는 c라는 점과 d라는 점이 이 타원의 초점이 되셔야 되니까 c 여기 있다, d 여기 있다. 그럼 c가 얼마 되면 돼? 2분의 1 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스몰 c에다 하는 값 또한 2분의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치? 미리 계산 좀 해볼게. 그럼 여기는 지금 2분의 1,0 마이너스 2분의 1,0 되도록 할 거고요. 아직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2분을 대입하면 0,2분의 3 그럼 여기도 0,2분의 3 이렇게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얘 가지고 이제 대략적인 그림을 살짝 그려볼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림 그리자. 여기 x축 그 다음에 여기는 y축 일단 첫 번째 y제곱 1보다 작을 때 이 타원 그리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 타원 그리시면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그려볼까요? 그럼 여기도 이 정도만 그려볼게요. 타원 그려봤고요. 여기 y절표가 지금 1이고 여기 y절표가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황이야. 여기는 얼마야 생각하면 여기는 a,0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5,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0 되도록 할 거고 두 번째 y제곱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y가 1보다 크거나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때는 이 쌍곡선을 구하시면 된다고 이 쌍곡선은 지금 y절편이 1과 마이너스를 여기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점근선을 굳이 그리지는 않을게 그래서 이 정도의 쌍곡선이 그려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래쪽으로도 이 정도의 쌍곡선이 그려진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 이 곡선을 준 거구나 라고 챙기시면 돼요. 게다가 얘들아 이놈의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정체가 뭐지? 라는 걸 고민할 건데 이 쌍곡선 입장에서 초점 구해볼까? 이 쌍곡선 입장에서의 초점을 구하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1이잖아. 그럼 a제곱 얼마였어? 4분의 5 4분의 5에다가 1만큼 더해 그러면 4분의 9 4분의 9의 루트 씌우니까 깔끔하게 2분의 3 뜨잖아. 아 그래서 여기는 이놈의 입장에서 초점이 누구구나? a구나 너 초점이야. 그리고 b라는 점 0, 마이너스 2분의 3 또한 쌍곡선의 초점이구나 라고 문제에서 준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이제 얘 가지고 마무리 계산해보자. 그럼 문제 조건 이제 곡선 위에 점 Q가 제1사분면이 있고요. aQ 길이가 10일 때 삼각형 a, b, q 둘레 길이 한번 계산해봐라고 얘기했대. 곡선 위에 점 Q가 제1사분면이 있고 aQ 길이가 10이라고 줬어. 솔직히 들어간 시험장에선 우리 아까 타원에 대한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는 쌍곡선이 점이겠지. 그리고 얘 쌍곡선의 초점이라고 했으니까 Q는 한 이 정도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바로 식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이 길이 얼마야? 문제에서 10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쌍곡선의 점 초점이었으니까 여기는 이 초점까지도 삭 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었을 때 주축길이 얼마야? 조심해. 얘들아, 이 쌍곡선의 주축길이는 2A가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놈의 주축길이는 2짜리가 된다. 얘들아, 주축길이가 2니까 여기 10. 그럼 여기 길이 얼마 되면 돼? 12 되시면 되는 거지. 1사분면이의 점이니까 얘보다는 더 길겠지, 얘가. 그럼 여기 12. 여기는 10. 그리고 얘들아, 문제에서 a, b, q 둘레 길이 계산해봐야 했으니까 이 길이 구하시면 되고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길이는 3 되겠다. 따라서 내가 알고자 하는 답은요. 이 길이 3. 거기에다가 10과 10이 더해주면 답 되겠다. 따라서 이놈 다 더해주시면 답은 25 된다라고 잡을 수 있으니까요. 단답형으로 답은 25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실전에서는 그냥 바로 이 정도 답 내도 괜찮을 것 같고 선생님, 얘가 쌍곡선 말고 타원위의 점일 수는 없나요? 1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해봐. 여기는 이놈을 기준으로 해서 a, q 길이가 10이 된다라고 했어. 그런데 만약에 타원위의 점이라면 생각해봐.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타원위의 점까지의 거리 중 가장 긴 길이는 여기야. 그런데 이 길이 실제로 계산해봐. 이 길이 실제로 계산하면요. 분모 2. 2분의 루트 5, 2분의 3. 그러면 얘는 2분의 3이고 루트 5니까 제곱제곱해서 더하시면 루트 14가 돼. 얘는 얘들아 10보다 턱없이 부족한 값이지. 그러니까 아,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14야. 10이 되도록 타원위의 점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너는 쌍곡선위의 점일 수밖에 없어. 라는 걸 확인해도 괜찮다. 따라서 마무리 계산 어렵지 않게 25다. 라고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비주얼에 쫄지 말고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만 잘 해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거. 알았지? 계산하면 답은 25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칠판 정리하고요. 마지막 30번 보도록 합시다.